민주당의 새 당대표 선출을 나흘 앞두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강민우 기자 취재했습니다. 전당대회 전 마지막 TV토론회에 나선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, 첨예학에 맞붙은 건 역시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. 홍영표 후보는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이라며 보유세 강화 같은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자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. 반면 송영길 후보는 주택을 공급해도 금융권 대출이 없으면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%까지 완화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. 우원식 후보는 지나친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새 당대표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조율할 윤호중 원내대표는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조정안도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오늘부터 당대표 투표가 시작되면서 새 후보의 신경전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홍 후보는 송 후보의 친문 거리 두기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고. 송 후보는 오히려 친문 주자인 홍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. 우원식 후보는 통합과 민생개혁에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친문, 비문 가르는 분열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. 혁신 의지 없는 관성을 깨트리겠습니다.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는 다음 달 2일 선출됩니다. 전체 득표 비율의 40%를 차지하는 친문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거란 전망입니다. SBS 강민우입니다. SBS 강민우입니다.